이 개체가 어떤 이름이 뭐예요? 페루 블랙 피라냐요. 3cm 세끼예요. 근데 잘 기를 수 있을까? 근데 우선 용품은 다 있긴 하거든요. 제가 그 피라냐 카리반가 있길래 왠지 키울 수 있는 생각에 보냈거든요. 마음은 고마운데 잘 오길 바랄게요. 와 이거 55cm까지 커지네? 네 맞아요. 자 짜잔 택배가 왔는데 저는 또 오토바이나 이런 거 올 줄 알았는데 일반 택배로 와버렸어요. 근데 여기 보면 진짜로 페루 블랙 피라냐라고 써있고 이 친구는 인공 번식된 개체고 또 합법적인 개체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. 자 해가지고 우선은 제가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우선 피라나는 저도 지금 한 마리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친구일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몇 마리일지도 말 안 했던데 한 마리겠지?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린 친구인데 잘 왔길 바래야 되는데 우선은 어 차갑다. 이건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어딨어? 아 뭐야 뭐야 없어 없어 뭐야 물 뭐야 물 보낸 거야 이 친구? 물 보냈어 나한테 아닌데 여기 아래 있나? 자 과연 여러분들 어 뭐야 어 없는데? 없어? 아 있다 있다 어 근데 뭐야 설마 자 여러분들 처음에 있는지 몰랐는데 이야 여기에 안에 있었고 지금 사실 기절해 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. 와 지금은 작아가지고 사실 피라나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사용 난이도랑 번식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친구가 최대 55cm까지 커지는 피라나래요. 대박 사건 우선은 제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키워야겠죠? 우선은 잠깐 여기 있어라 자 우선은 물맛댐을 하러 갈 거고 지금 사육장이 큰 건 없어요. 근데 아직 개체가 작으니까 그나마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선은 어떻게 갑작스러워서 지금 아직도 당황스러운데 사육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어요. 수온은 22도에서 28도고 먹이는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나 아니면 냉동미꾸라지를 주라고 하는데 지금 사이즈가 작죠? 이야 피라냐 같진 않아요. 사실 이렇게 와서는 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어 여기 구피들이 있는데 구피들을 먹이로 한번 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자 드디어 오 저기 지금 자 저기 피라냐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 이렇게 들이대서 그런지 굉장히 무서워서 도망가는 눈치예요. 자 근데 친구가 지금 아직 굉장히 작죠? 거의 유어예요. 굉장히 애기 애기 물고기라 지금 피라냐 같지도 않고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.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커진대요. 자 방금 바로 이 사진처럼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니까 살짝 걱정도 되지만 잘 길러볼 생각입니다. 뭐 닭가슴살이나 뭐 간도 먹고 그런다는데 이야 피라냐는 피라냐인가봐요. 자 우선은 얘네들은 한입거리 먹이를 주지 않으면 한입거리 생먹이를 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데요. 그래서 살짝 먹이 주는 게 조금 까탈스럽긴 하지만은 냉장도 먹고 밀엄도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잘 길러봐야겠네요. 우선은 선물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에 키우는 방법 그리고 먹이 먹이는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 안녕